오늘의 세계입니다. 산타로 변신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곳은 산타 학교로 산타로서의 자질을 익히는 곳인데요.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웃음소리입니다. 호호호,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부터 술록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까지. 가장 정통한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기술을 전수하는데요. 올 크리스마스에도 아이들 앞에 진짜 산타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